팀 에이미 리와 팀 조건중 1만 코인의 베네핏을 획득할 승리의 팀은 유저 대표단과 현장 평가단 점수를 포함한 전체 투표 결과 1만 코인의 베네핏을 획득할 승리팀은 팀 조건은 85점으로 두 팀의 점수 차는 30점입니다 패배한 팀 조건 표정에서 너무 느껴지는데 팀 에이미 리 를 지목하기로 한 건 저의 생각이 좀 컸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 승부에서 졌지만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이 조금 자꾸 저한테 들어서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좋았다 무대 준비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저번에 다시 sé했ract deployment 주 Guerrero 드디어 지금 나의 yorum aí